네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의 게임 바로 배도주구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주 의료기트 프레야 해적데이비 롱브가 나왔구요. 이번에 뭐 블러드, 아비스트, 그림리퍼 스킨이 나왔어요. 그림리퍼 키트가 있어야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고 그 외에도 뭐 좀만 더하면 라니는 살 수 있긴 한데 귀찮아서 안하고 있는데 뭐 그 외에도 여러가지 업데이트가 됐어요. 임팩티드 모드가 돌아왔어요. 감염 모드죠.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김태리와 신뇌한 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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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시작할거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데뷔 해줘야되요 겹치있으면 모르거든 이렇게 잡았다 아 그림리프 할 수 있을거 같은데 오 뭐야 할 수있네 그림리퍼 이건 개사기지 그림리퍼 못참지 일단은 데미지가 쎄게 때문에 참아봅시다 아니 참아보여는데 한번 살아봅시다 이게 좀 발음을 흐리게 하면은 좀 제가 발음이 흐리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좀 정신을 못차려가지고 애들 공격에 그러니까 주의해 주시길 바라고 일단은 여기에서는 이런 뭐야 이건 뭘 고친거 같죠 렌치같은게 있는데 가봅시다 살수에 넉넉하게 있으니까 하면 될거 같죠 어차피 저는 그림리퍼라서 하나.. 아니 아니 좀비를 죽여야되는 입장이거든요 아니 근데 근데 뚜껄 할 수가 없죠 안 돼지 안 돼지 야 태 태 태 태 와 야 나 진짜 죽어 나 진짜 죽어 나 진짜 죽어 안 돼 안 돼 안 돼 후! 다 됐다 뭐야? 철 나오고 있구나? 오 근데 나 근데 왜 이게 철 같은 게 들어오지? 원래 이래지나? 피식철을 들고 가자 그냥 여기 DJ만 있어도 이거 올라가네 신기하다 나는 화를 주로 쓰는 편이니까 한번 막아볼게요 요정도 쪄? 요정도? 여기면 될텐데 됐다 맞췄죠? 못하지 않을까? 야 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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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깄다 와봐 와봐 안되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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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꽤 아픈데? 야 나 진짜 죽어 나 진짜 죽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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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프다잉? 야야야야야 테슬라 사 테슬라 테슬라 까라 뭐야 이렇게 많이 쌓여던데? 왜 쌓여지? 아 100 올리네 도망... 어 할 수 있어? 나 왜 볼 수 있어 아 3티어 집 왔다 잠깐만 뭐 할까 인첸트를 볼 수 있네요 인첸트는 할 수 있지 오 되게 좋네 라이프스틸 말고 그냥 라이프스틸 할까? 약탈 말고 약탈을 볼까 꿀도 나쁘진 않죠 12 다이아몬드 모아서 한번 해볼게요 아 맞다 공격력을 업그레이드 해야되니까 애들 빨리 뭘 쉽게 해줄까? 라이프스틸을 한 번만 되는구나 좋은데? 아 12분까지 승리하면 되나보네요 여기에 뭔 배지가 없네 아 여긴 배지가 없네요 근데 재밌어요 생각보다 재미없을 줄 알았는데 꿈을 다야지 승리 뒤에서 놀리게 좋거든 그럴 수 있음 솔직히 죽은 이유가 그런 이유만이 있는건 아니고 어떻게 해야 갈 수 있는지 궁금해서 좀비는 어떻게 될까 궁금해서 해보려고 한건데 뭐야 밑에 되게 있어 그 무덤이 이렇게 되어있네요 투명팀이 되게 어 키트가 다 나와있네 난 12키를 했어 아싸 아이 근데 왜 이렇게 된거야? 다시 간다 아 그냥 민간팀에 있을걸 아픈 애들 가 잘하는거지? 근데 옆에 뭐 연료통? 그게 그건 뭘까요 뭐지? 모르겠네요 정확히 나갔다는 표시인건가? 아니면 잠수? 아 아깝다 다시 좋고 근데 크립토는 안되니까 크립토 왜 또 뭐가 있을까 여기서 크립토 되면 진짜 사귀긴 하겠다 인정 그럼 몇 마리나 할 수 있는거야 아 여기서는 프레야가 적용이 되네요 그러면 괴로워야지 4단 컷이요? 잠깐만 이 밸런스가 이게 맞냐? 원래는 좀비가 더 좋았던 걸로 아는데 밸런스가 이게 사람 밸런스인가? 생각보다 사람하고 좀비 밸런스가 달라진 것 같긴 한데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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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 죽여 잡아 죽여 아 뭐야 크리티컬 뭔데 저기서 크리티컬 모으는 별 모으는 사람 있으면 되게 사귀겠는데 불에다가 크리티컬까지 붙이는 갑옷 없는 좀비에게는 정말 사귀일 것 같은데 이거 망했다 오늘의 캐 패드워즈 이제 가장 이번 업데이트는 가장 좋은 점이 가면보다 다시 돌아왔다는 점인데 네 재밌게 오셨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 그래 이만 안녕 빠이빠이 이 밸런스는 가장 좋은 점이 많음